1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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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10만원, 10만원 이것만 돼도 대박 이거 좀 안 되는 방법이야 사기 아니야? 이거 좀 사기 같아 아까 6,000원 된 게 정말 우리에겐 마지막 문이었던 걸까? 1,000원 됐네 마지막 하나에 걸자고 이거 바꿔와 야 이거에 네 전부를 걸어가 바꿔와 아까 6,000원 그만했어야 돼 그랬어야 된다고 마지막 한 장에 걸어 이 한 장에 저희 행운을 불어넣어줘 간다 제발 제발 타느님, 아버지, 알라심, 수천님 3 금액 안 보고 한번 긁어보죠 12 12, 12, 13 13 나와줘야지 이거 1해도 된다고? 네 금액 안 보고 1 2 8 1 2 2 2 3 집에 갈까? 어떻게 집에 갈까? 아까 6,000원 나올 때 1 2 돈이 없어 100원 2 2 2 아 몰라 일단 가보자 노래방 노래방 가야겠다 가면 뭐가 또 나오겠지 재미 없는데요? 재미를 보려고 인생 한방 빡 5억 대박 하 슬프다 저의 정말 희망이었어요 진짜 6,000원 됐을 때 쭉쭉쭉 6,000원이 막 8,000원이 되고 만 원이 돼서 막 잘하면 5억원도 될 수 있고 그렇게까지 생각이 됐는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되더라고요 진짜 아 엄청 무냈어요 진짜 왜 그랬나 마지막 원래 이거 흥미는다 우와 대야, 저거 있어 우와 닭이다 흑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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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조 오 날라x2 우와 안녕 찾지마 태야 어 전화해 봐, 진짜 찾아봤어 태야 또 날라 안녕 정치 어! 또 쳐다봐 봤지? 봤지? 어! 또 쳐다봐 택시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야? 봐봐! 잘 봐 진짜! 안녕! 쳐다보잖아! 안 쳐다보잖아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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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또 쳐다봤어 봤지? 이상한데 얘? 제가 밀당을 해도 안 돼? 야! 야! 형들 못하는데? 몰라! 아! 형들 보고 싶네! 우리끼리 이렇게 방치해두면 안 돼! 네! 네! 고장 가자! 우린 아직 어린 아이들이라고! 아! 고장 가자! 고장밥에서 진 사람 들어왔다 볼래? 병원 좀 갔다와 민호야! 그래 애초에 한강 온 게 실수였어! 더 이상해지기 전에 가자까지! 가자! 고장arsa 가능해abe 우리가 노래방 가기 전에 차 마실래요? 그것도 하면 럭셔리하게... 진짜... Via her 우리 노래왕 가기 전에 차 마실래요? 또 우리 럭셔리하게 먹는 거 이제 식사를 했으면 디저트 차를 하자 가시죠 커피숍으로 와인 치즈빙수랑요 웅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저거 뭐였더라? 집에 갈까? 돈이 없어 제가 혹시 몰라서 엄마 카드를 비상금으로 갖고 있었어요 돈이요? 돈이야 만들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? 없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2만 200원만 쓰겠습니다 알프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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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와 알프레도 마그네 움직여라 아이스크림 잘 봐 여기 우나 카니발 카니발 스타렉스 보면 바로 이게 우와 와우 왔어 여름하면 빙수 빙수 잘 먹겠습니다 형 우리 엄마한테 잘 먹겠다 그래 우리 엄마가 사는 거야 어머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막내들 여기 오고 있어요 네? 네? 막내들 한강에서 여기 오고 있어요 왜요? 한 개 만나고 싶어요 우린 만나고 싶지 않은데 거부할게요 시간이 없어요 아우 오늘 또 쉬는 날 애기들 또 언제 놀아줘요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오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그냥 저희끼리 놀고 싶었어요 아 싫어한 게 아니라 동생들을 좀 더 강하게 키우고 싶었어요 왜냐 만약에 형들 라인이 없어지거나 그러면 이제 혼자서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 아 여기가 압구정이야? 압구정이지 일단 형들을 찾자 우리 빨리 오케이 형들은 뭐하고 싶어? 어디서? 어디서 여기서 어떻게 찾아? 저 편의점 아니야? 알았지? 저기 편의점이지? 저기요 이 친구들 보셨어요 혹시? 봤어요? 네 한 30분? 30분? 다시 와서 컵라면 먹고 이따 간 거 같은데 오빤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오빤 자 어디 간지? 형들은 어딨어? 우리 역시 여섯 명 같이 있어야 돼 세 명 떨어지니까 고생만 하다 보다 진짜 어? 저 노란머리 혹시 저거 형 아니야?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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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왔어? 형! 아 이제 살았구나 딱 봤는데 형이 엄청 신나게 뛰어오다가 저희를 딱 발견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반가우면서도 뭔가 이제 저희를 보고 도망가서 또 뭔가 좀 그랬어요 도망간 게 아니라 거기서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죠 막내 친구들을 처음에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한 그림 그대로가 애들이 딱 매치가 되더라고요 형! 근데 동현이 형은 어딨어? 동현이 형? 동현이 형은 어딨어? 동현이 형은 어딨어? 동현이 형도 일로 도망가는 거 안 되나? 일단 할 일이 있어서 형들 형들 따라오지 마 형들 따라오지 마 왜요? 야! 어디야? 어디야? 너네 왜 왔어? 짐 짐 세 개가 오는구나 어... 이걸 어떻게 하지? 형 저희 놀러 왔죠? 아 좋아 아!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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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따라 오냐고 안 따라가요! 저희도 노래 밤날 거예요 따라오! 형한테 대들어 이제 알았어 우리가 너네 데리고 갈게 노래방 가자 가자 얘들아 가자 이리 와 이리 와 야! 너는 있냐? 형 우리 돈 짱 많아요 형은 있어? 돈 짱 많아요 돈 있으면 가야지 노래방 야 우리 노래방 가야 되는데 여섯 명은 너무 많아요 형 노래방을 가는데 애들 부르는 거예요 아 이제 일행 더 온다고 거기서 돈을 낼 거라고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먼저 방해 달라고 그러고 네 걔네 방에 들어온 순간 저희 놀 만큼 놀고 이제 슬슬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걔네 계산하게 하는 거예요 좋은데? 괜찮다 기발한데? 괜찮다 노래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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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요요요요요요요요 네 위 위층에 올라가 있어 위에 있어요? 올라가 있으면 돼 올라가 있어 형 음료수도 사다 주세요 음료수? 음료수 사줄게요 뭐 사줄까? 형 우리 그거 있어 우리 회사 카드 있어 우리 회사 카드 있어 회사 카드 좀 줘봐 아니야 아니야 줘봐 후불로 가능하나요? 네 후불로 가능하나요? 방 2층에 11번 11번 방이야 꼭 후불로 해주세요 어? 뭐야? 이게 뭐야? 회사 카드 아 아 아 피곤해 괜찮을 하지 않나요? 괜찮은 후불로 하고요 이쪽으로 저 이거 갖고 날리죠 이쪽으로 나가서 어디 가 나가서 이제 아무래도 다 갈 테스트 하고 볼링 들어가서 볼링 아 이끌다 오 진정해 고맙습니다 야 허준과 야 바로 놀자 컴온 일기차 일기차 시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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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원키로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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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키로야 아 오케이 오케이 넌 넌 없었는데 널 볼때마다 두근두근 걸리는게 나 어떻게 못 시원하든 조절이 안 되니 맘 고장 나무를 던지 못하리만큼 우리 아무 뻔해 love with you 나 어떻게 못 시원하든 나 어떻게 못 시원하든 나 어떻게 못 시원하든 나 어떻게 못 시원하든 멤버들끼리 가면 잘 볼 필요가 없잖아요 스트레스 막 풀어도 되니까 멤버들끼리 가고 싶었죠 노래방은 멤버들이랑 처음 간 거 같아요 그냥 막 놀았어요 4인졸에서 좀 어렵다 걸그룹 노래가 만만하지가 않네 우리 3명인 걸로 하자 내가 티파니 할 거야 너는 뭐 할까?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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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티서의 패티서의 두윙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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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어디서 하는 거야 맛있다 여보세요 아 예 택시비요? 택시비를 카드로 계산했다고요? 7,300원? 네 알겠습니다 7,300원이다 요 근처에서 놀기 좋고 택시비 7,300원에 갈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? 악구정이다 악구정 응? 다가가가가 응 먹고 가자 먹고 가자 나의 스티니티가 나 나의 스티니티가 나 다가가가 다른 사람들도 다 빛나는 나를 좋아해 끝까지 경계해야 해 스티니티ían 훅성 폐호 heel amounts 다가가가 내 노래를 그냥 조 accompanies AA 지진 меня otch claiming T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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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. 난 너를 위해 꾸미고 난 이 길쎄어 야 야 야 아 힘들어 야 이제 시작인데 꺼버리면 어떻게 해 맥이 끊기잖아 너무 힘들어 어 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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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덤륨 가리러봐라 가리러봐라 가리러 가리러 뛰어! 가리러 와! 이러지 마요 베이비 그대는 몰라요 내 발 이러지 마요